관광객 실례합니다. 관광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나요? 이 호텔에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이 있나요? 여권 당신의 여권, 부탁드립니다. 여권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비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? 관리가 제 비자와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여행 가방 다음 여행을 위해 새로운 여행 가방을 사야 합니다. 실례합니다. 이게 당신의 여행 가방인가요? 배낭 배낭 나의 배낭을 기내 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? 내 배낭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? 내 배낭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?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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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항상 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.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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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를 끄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침 피소를 상탈 잔 러기지 러기지 나는 내 짐을 써야 해. 레이 러기지 러기지 공항에 가기 전에 짐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. 기념품 이 가게의 기념품은 꽤 비싸다. 이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뉴욕에서의 기념품이다. 지도 지도에 박물관을 표시할 수 있나요? 정보센터에서는 무료 지도를 제공합니다. 지도에 박물관을 표시합니다. 지도에 박물관을 표시합니다. 길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공항을 지나는 길이 아름답습니다. 지도에 박물관을 표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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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